착한 문세윤, 콩쥐와 함께하는 콩쥐팟지 지금 시작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고추도 다 말려놨고 티밥도 안 먹었고 그랬다. 어? 아이고. 아이고. 막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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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대자 막박이를 물러보고. 물러보고. 막박이. 막박이. 왜 이렇게 들어와. 아이고. 옛날 콩트가 너무 재밌다. 옛날 코미디가 재밌어. 시장에 들어오십니까, 어머니. 그래, 콩쥐야. 여기 있었구나.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다. 방금 청소했습니다. 잠깐만. 청소를 했는데. 여기 먼지가 있는데. 여기 먼지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 먼지 아닙니까? 아주 재밌구나. 이게 언제 건데 그걸 하십니까? 얘네 꿈이 티가 난 좋다. 됐다. 우리는 잔치 갈 거니까 썩 너는 여기 청소를 해놓구나. 어머니, 제 소원이 잔치에 따라가서 왕자님 얼굴 보는 건데 한번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어? 가고 싶으냐? 가고 싶답니다. 가고 싶으면 이리 오시오. 냉큼 오시오. 이게 맞습니다.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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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으십니까? 예이. 왕자님한테 매력 좀 보여줬습니다. 네가 무슨 간다르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청소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저 좀 데려가십쇼. 네가 청소를 해놨다고? 다 해놨습니다.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다.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왜 가십니까? 갑자기 왜 머리가. 아이고, 잠깐만. 어머니. 예전에 둘 다음번에 이석mer는. 어머니. 어머니. 어 computer. 어머니. 아이고, 뭐 말이야?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아, 약간 깨끗했는데? 아, 다 그랬잖아요? 엄마 나 이거 깨끗한 거 본 것 같은데. 나도, 나도 나도. 어? 히어놨네? 방법으로 다 달려봤네, 그냥? 그만해라. 너 이거 싹 치기 전까지는 파티장이 못 올 것이다. 그리고, 이어 하라. 그래 여기 독을 게임 어떡합니까? 밑빠진 독에다가 물도 채워놓거라 어머니 이거 청소하고 독에 물까지 어떻게 채워놓을까 미션인데 오지 말란 얘기다 가자 엄마 우리 잔치장이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겠 미끄러지듯이 탐사 걸 다 봤는데 그냥 가졌구나